싫다고 피하기만 하면 돼? 애처럼 굴지 마 나 아직 앤데? 18살이잖아요 그래 그럼 애는 어른 말 듣는 거야 가자 강경준 애 취급하지 말죠 이 얼굴이 애는 아닌데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? 길티처야말로 답답한 어른처럼 몰아붙이지 마 어떻게 된 거지 당사자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볼 생각 왜 못해? 좋아 얘기해봐 나 서윤재 사고가 났어 죽을 뻔한 순간 멘틀이 날아간 거야 이때 서윤재 멘탈이 자기 바디가 죽은 줄 알고 얍삽하게 마이 바디로 들어온 거지 윤재씨 얍삽하게 남의 자리 채가고 그런 사람 아닌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내 멘틀은 서윤재 바디로 들어간 거야 이게 다 서윤재가 잘못 찾아 들어간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윤재씨 되게 신중한 사람인데 자리 실수하고 그럴 사람 아닌데 어쨌든 whatever 이쪽이 깨어나야 다시 꽝이라든 슝이라든 슝이라든 방법이 생길 거라고 등치 되게 크네 too big 나 학교는 안 가도 되네. 소중한 몸을 위해 재다 퍼다 날랐구만. 소중히 해줘. 밥 먹어주겠스. 윤재 씨 손 되게 따뜻하네요. 커피 잡고 있던 손이라 그런가. 손의 온도는 영혼의 온도랑 같다잖아요. 윤재 씨는 마음이 완전 따뜻하니까 손이 이렇게 따뜻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따뜻한 손은 윤재 씨 밖에 없을걸요? 따뜻해.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는데 여기 있었네. 수염이나 길러볼까? 내 몸 다닌데? 왜 이렇게 간지러워. 야 씨 아토피 있나? 오토래스 2월은 하나 밤 두 달입니다. 현충일과 업십 만경동 유피오호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란아 저 사람 민지씨 담았다 잠깐만 잠깐만 길다라 왜요? 길다라 도중 좀 뭐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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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나 몸이 불타올라 뭐라고?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좀 봐봐 몸이 뜨거 저 사람 누구예요? 다란이 약혼자예요 명 왜 저러지? 왜 이래? 뭐 이래? 나 막 가렵고 뜨겁고 미칠 것 같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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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이 아저씨 좀 이상해 이 아저씨 몸에 병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봐 다리도 다리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엉덩이도 야 이렇게 해 뜨거운 엉덩이 몰라 아 네 버섯 알레르기 때문인 거니까 약 먹고 약 바르면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응 우리 바디책 좀 해둘걸 우리 학교 양의실이 보건소예요? 병원이에요? 기가 막혀서 참 어디가 덜 떨어진 거 아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시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식사는요? 왜 다들 왜 이러지? 잘 먹은 거 같은데 아우 지지스 소용지? 소용지? 아우 아이고 아휴 아휴 홍고라운드 와서 제대로 덜 떨어지뻔했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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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release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휴 이건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안 떨어진 거잖아 어? 인수야! 어? 서윤재! 왜? 니가 웬일이냐? 땡땡이를 덮치고? 전화도 계속 안 되네. 잊어왔냐? 너... 이러고 온 거야? 어디 아파? 아... 아... 뭔가... 아... 그... 나중에 다시... 왜 그래? 너... 진짜 어디 아파? 아... 진짜 아파 보이네? 아... 버섯... 버섯... 버섯을 잘못 먹었어 어... 버섯을? 어쩌다가... 그럼 고생 좀 했겠다? 그러니까... 되게 고생 중이야 나 좀... 쉴게 윤재야! 전에 내가 준 거 아직 갖고 있지? 응? 어... 어... 그거? 이럴 때 쓰라고 준 거야 가까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응 저 아줌만 남의 몸을 훑고 그려야 돼 윤재 씨! 네? 자란 씨 왔어요? 아... 안녕하세요 윤재 씨 만나러 왔죠? 말도 없이 너 혼자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해? 아... 나 얘가 의사인지 몰랐잖아 그리고 내 몸 내가 찾아온 거야 네 몸? 아... 그럼 잘 있나 안 궁금할 거 같아? 아... 그리고 찾아야 될 중요한 소지품도 있다고 아... 그... 그럼... 일로... 잠깐 따라와봐 빨리 이거 이거 아... 근데 김티첩 그... 얘 친구 중에 여자 의사 하나 있지? 걔 좀 이상하다? 걔... 뭔가 터치하는 게 남달라 강경준 너 우리 윤재 씨 덜 떨어졌다는 얘기 듣게 하더니 이제 음흉하다는 얘기까지 듣게 하려고 그러니? 뭐 음흉? 네 나이 남자애들 여자 손끝만 닿아도 남다르게 느낀다는 거 이해해 난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하지만 네가 윤재 씨 눈으로 윤재 씨 친구를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윤재 씨를 뭐라고 생각하겠니? 또 착각이 길다랗게 자라나고 있네 그럴수록 더 엇나가고 싶어지는 게 내 나이 남자애들 성향이라는 거 잘 아시죠 선생님? 덜 떨어지고 음흉한 데다가 무능하고 불량한 것까지 보태고 싶지 않으면 자극하지 마셔요 예민한 나이 예민한 나이 윤재 씨 병원에서 윤재 씨 옷 입고 윤재 씨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윤재 씨 같다 아니 그... 아무 말도 하지 마 아 손 좀 줘봐 아... 아... 역시 안 따뜻해 영혼의 온도가 달라 넌 윤재 씨가 아니니까 윤재 씨만큼 따뜻하지 않아 다행이네 난 쿨하고 싶으니까 그만 가자 네... 내가... 내가... 그 사람 손을 잡았어 뭐? 물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서윤재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 나 살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람 손을 잡았어 그 사람 손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온 건가 너... 너랑 윤재 씨랑 손을 잡아서 바뀐 거면 다시 손을 잡으면 되돌아오지 않을까? 못 깨어나면? 깨어날 거야 빨리 잡아봐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달한 씨 나예요 윤재 씨 나, 나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내가, 내가 화내고 수정 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너무 걱정했어요 내가, 내가 괜한, 괜한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해주려고 했던 말 지금 할게요 뿌잉 뿌잉 미안해요 뿌잉뿌잉 안 돌아오네 안 돌아왔다고 나 강경준이야 많이 실망한 얼굴이네 헬로우 글티처 정신 좀 차려 여기 어디? 너는 지금 이게 다 애들 장난 같니? 재미있어? 아니, 뭐 애들 장난에 어린이 울고 그러나 너 같은 애한테 노란한 내가 잘못이다 안 돌아가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매형 매형 지금 우리 누나 밀친 거예요? 왜 우리 누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? 충, 충식아 네가 끼어들 일 아니야 그냥 가 아침에 학교 와서 누나한테 이상하게 울었잖아 무슨 일인가 만나러 와봤더니 와보길 잘했네 매형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하네 매형 아니, 나 매형 아니거든 매형 누나 남편이면 매형 아닌가? 매형 아닌가? 처제인가? 스튜밋 스튜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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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지금 처제 나한테 욕했어요? 충식아, 충식아 하지마, 하지마 가만히 있어 처제 처제 옆에 너 끼어들지 마 넌 끼어들지 말고 집에 가 처제가 말이야 누나한테 함부로 하잖아 뭐 매형 맞아 이 바보야 그리고 너 끼어들면 뭔가 더 복잡해져 빨리 집에 가 내 말 듣고 집에 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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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긍 조긍 이방아 뜨겁고 맨단 말이야 이거 뭐 먹어 먹으려고 죽냐? 조긍 조긍 이지마고 조긍 조긍 서수방 음식이 좀 매운가 본데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할까? 술? 하, 와나 시원, 술 먹는다고, 죽냐? 아버지, 윤재 씨 운전해야죠 아... 달현 씨 사고 나서 차 없어요 윤재 씨 사고 나서 몸도 안 좋은데 술은 안 되죠 아,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주십시오, 장인어른 아빠, 아빠, 나도요 14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가 어디서 술이야, 안 돼! 애들 안 돼! 안 돼! 에이,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 봐 그래, 난 선생이어서 학생이 술 마시는 건 눈 뜨고 못 본다 으아! 아, 싫어 윤재 씨가 짐을 싸놨네? 어디 가려고 했지? 그런 말 없었는데 윤지 씨는 나를 두고 어딜 가려고 했던 거지? 윤지야! 안녕?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했었어야지 야 너 뭐야? 윤지야 사랑해 윤지 씨